수지씨가 정말 너무나 잘 맞는 캐릭터를 잡은 게 아닌가 딱 느낌이 오셨었어요? 그걸 딱 몇 번 맞았을 때? 그런 느낌은 없나요? 그렇다면 이번에 또 미스에이 여러 활동을 했지만 새롭게 준비한다면서요? 저희가 이제 일주일 후에 컴백을 해요 새 앨범을 들고 나올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컨셉 어떤 컨셉일까요?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그 컨셉은 미리 공개할 수는 없군요 그렇죠 곡은 어떤 컨셉인가요? 곡도 네 네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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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